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 소식은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뭐랄까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일 것 같아요 실물거래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많죠 간혹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것만 울리냐 나에게 지식과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올려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꼭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공부 좀 하세요 라고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파이코인을 너무 공부의 수단 이걸로 무슨 어떤 학위를 따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파이코인을 개발하시는 분들과 우리는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고 파이코인을 소비하고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 공부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파이코인 쓸 수 있을 때면 쓰실 것 같은데 판다거나 평생 보관만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런 분들께서 왜 항상 이런 영상 이런 P2P 거래 관련돼서 영상을 보시면 꼭 공부 좀 하세요 라고 하시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부끄러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고리타분한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것만 계속 쫓고 있다가 남들이 다 활성화해서 거래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은 천만 원대인데 남들이 막 백만 원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나중에 절대 안 하다가 늙어서 나중에 쓰지도 못합니다 너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앞쪽에 하도 요새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파이코인으로 자동차 거래 인증된 내용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하다죠 이거 제가 이제는 한번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엄청 나왔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모터시티님께서 중고차 업계에서 일하시고 중고차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 부천 코란도 디젤 4WD CX7가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비공장 모터시티입니다 차량 판매 금액은 650만원이다 처음 차량 올리는 거서 파이비율 나누기 어려워서 파이대금 파이 금액과 의미로 나누어서 판매해보겠다 차량 현배 나머지 금액은 파이로 진행됐다 1파이당 3만원으로 시작해보겠다 라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죠 자 지금 봤을 때 이런 코란도 지금 팔리진 않았어요 팔리진 않았는데 다른 그런 차량들은 판매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증을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우디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모터시티 아우디 판매 인증합니다 거래 완료 인증 탭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실상품 없을 때는 거래 게시글 삭제됩니다 현재 파이 수량과 휴대폰 포함된 인증샷이 필수다 라고도 나와있으니까 볼 수 있어요 대리 구매 판매 유독을 금지 자 경기도 부천이고요 아우디 A3라고 있고요 차 대금에서 10% 계약금 걸어주셨고 탁송 거래서 차량 받으셨다고 합니다 1파이당 3만원이고요 총파이가 106.66개 지금 아우디 받은 거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걸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106파이랑 이런 거 같이 다 나와있는데 또 이렇게 못 믿으시면 제가 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폭스바겐 판매 인증합니다 경기도 부천 직접 오셔서 차량 보시고 구매 결정했습니다 300만원이고요 총 나머지는 126.66파이 1파이당 3만원이다 지금 이렇게 자동차 거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그랜드 스타렉스도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지금 파이로 거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판매 완료 그랜저 인증합니다 자 그랜저 IHG 오늘 직접 와주셔서 차량 보고 구매해줬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라 고생했습니다 300에 1, 116, 66파이 해가지고 116.66파이에 1파이당 3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300만원이랑 이렇게 지금 했죠 자 또 뭐 이렇게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거래하시는데 이 파이로 뭔가 할인의 느낌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뭐 그거 갖다가 엄청 욕하시는 분들 계신다고요 아니 뭐 표현이 이게 뭐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파이를 평가절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뭐만 얘기하면은 좀 비꼴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300만원 준 거 맞고 지금 파이는 가치가 없어요 뭐 이거 할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지 좀 그렇습니다 아우디 뉴 판매합니다 글이죠 아까 그 나와있던 글 이 글이죠 어 그게 부천 뉴 A3 지금 나와있고요 920만원이었고요 현금 600에 나머지는 파이로 해서 106.66파이로 지금 거래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차량이 이렇게 팔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그랜저고 그랜저 HG 이것도 판매합니다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판매 완료된 거고요 폭스바겐 뉴 CC 차량 판매합니다 폭스바겐 뉴 폭스바겐 뉴 판매 완료됐네요 뉴 CC TDI 블루 모션 지금 4모션인데 정비군장입니다 680이고요 지금 할부 300에 나머지 파이다 해서 126.66파이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폭스바겐도 판매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실제적으로 파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갖다가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 있는 대로 보여드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 보시면 2700밖에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는 한 2반명은 봐야 되나 생각을 해요 아우디 판매 인증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 또 SM3도 거래도 완료됐어요 판매 완료됐습니다 너무 늦게 올렸네요 파이 첫 고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시면 1월 19일에 거래 완료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거래 완료됐잖아요 왜 왜 현금 플러스 파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부정을 하시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참으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이 파이 P2P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좀 넓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늦게 채굴하시고 꼭꼭 욕하는 사람들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파이를 내가 2년 전에 채굴한 채굴을 했으면 지금 몇만 개다 라고 하시는 사람 즉 지금은 채굴 안 하시는 사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 채굴을 하는데 옆에서 스캠 스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멀리 하시면 돼요 자 왜냐 남이 잘되는 꼴 배아리 꼴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훈수 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채굴하고 있는 이 파이코인은요 정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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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채굴 코인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친구도 채굴하고 있다가 하지도 않아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아 제가 그냥 해라 라고 하면은 뭐 음 이거 뭐 언제 팔 수 있냐 뭐 이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라 음 아무튼 뭐 너가 잘하든 말든 그냥 내가 좋은 것뿐이고 이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지나친아 친구는 말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파이 소식 경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채굴하고 계시는 이 파이코인 믿어보시고 끝까지 한번 채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열 충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자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 충이었습니다